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저희는 봤을 때 아니에요. 저희랑 같은 팀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약간 동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 사실 감염에 있어가지고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지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과정 같거든요. 전광훈 목사나 제1교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죠. 스타벅스 감염 파주에서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임 소재가 뭡니까? 저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데 사전에 예고되거나 스타벅스의 사전에 저기 감염하는 정도 감염이 될 것이다.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동일상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행보를 한다. 킹메이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또 킹이 되든지 이런 역할보다는 경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네. 젊냐 젊지 않냐. 그걸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세우는 기준이 바로 기준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뛰어난 정치 토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830 정치 토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으로 끼워줘서 고맙습니다. 뭐 50대 후반분도 본인은 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네요? 젊은 기준이. 요즘 제일 젊은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활동용으로 보면. 너무 또 거기 또 하시는데. 꽁 대신 닭. 이동용 작가가 휴가를 갔습니다. 본인도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담당 PD가 대신 들어왔고요. 자 코로나 감염 확산 논란은 사실 앞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재확산에 대한 논의가 좀 뜨겁습니다. 두 분도 지금 이렇게 출연하실 때 내심 CBS도 지금 셧다운됐는데 YTN 라디오 괜찮나?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TN 라디오 이거 마이크에 이거 안 씌워놨어요. 저희 매 시간 소독약을 치고 있습니다. CBS 사실은 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마이크 썼던 마이크에 의자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마이크는 이게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침이 튀게 돼 있는데 최소한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 CBS뿐만 아니라 국회도 지금 난리 났죠. 네. 지금 이낙연 의원도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또 차명진 전 의원은 확진도 됐고요. 특히나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 방송국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저는 사실 요즘 거의 계속 위험한 지점을 넘기고 있는 느낌인 것이 그 CBS 방송 프로가 제가 원래 고정 출연하는 프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낙연 의원도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원래 이낙연 의원과 같은 곳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성이 나지만 또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에 침투해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각별히 방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근하시는 길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 주변을 위해서 꼭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말이나 이런 건 자제하는 전화통화 하는 것만으로도 요즘은 주변에서 쳐다봐요. 그렇죠. 대중교통 안에서 다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면역의 개념이 내가 안 걸린다가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안 걸린다가 면역의 개념이거든요. 두 분 말씀처럼 좀 조심하고 저희도 고농도 소독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구하지 않는 건데 자주 뿌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에 말씀드렸고요. 코로나 확산 지금 앞서 이재갑 한림대 교수도 얘기하셨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책임 따질 때냐 해법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 이제 이원욱 의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사실 이거 좀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강욱 목사는 미래통합당과 뗄래야 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통합당이 사실은 입장을 표명하고 심지어는 참석하자면 명단을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야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부가 느슨하게 방역 풀어서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 이준석 제보가 부탁합니다. 사실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노동당이나 진보당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사실 수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중도 성형의 국민들이나 아니면 진보당이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정강욱 목사가 하는 얘기나 니네가 하는 얘기나 이렇게 비슷하다 보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확진되신 분들 중에 하나인 차병진 의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번 집회 하시면서 비판하신 인물이 4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종인, 이준석, 박형준, 김무성 이런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봤을 때 아니에요. 저희랑 같은 팀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대중 다수가 보기에는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어쨌든 뜻을 같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엮을 수 있겠으나 민주당은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 의혹을 증폭시킨다든지 아니면 엮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쟁을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코로나가 이번 2차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장기화될 개연성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제안하시고 김종인 위원장도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젠다를 좁혀서 속도를 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금지 명령을 내렸고 물론 이제 아마 법원에서 이거를 승인 일부 판사가 승인해 준 거죠. 금지한 데도 있지만 저는 판사의 판단도 잘못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게 막 논란이 됐을 때 지도부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이런 위원 무릅쓰고 참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랬거든요. 오히려 이때 어떻게 메시지를 냈어야 됐냐면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참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지만 그때 수없이 경고를 했단 말이죠. 여당에서 경고했고 서울시도 경고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또 현역이나 전현직 의원들 중에 참가한 분들이 있고 물론 그냥 누구를 보러 갔다 그러겠지만 발언을 한 사람도 있어요. 시도위원이나 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황교안 전 대표 때만큼 황교안 전 대표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거의 같이 한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끊을 땐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라든지 비대위원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현역 의원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국민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시지로. 저는 분명하게 끊어지지 못했고 사실상 약간 동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분들 메시지가 안티 이준석, 안티 김종인, 안티 박형준, 안티 김무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나 그러면 원내대표가 논란이 됐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참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 의원들도 가능하면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무리를 비판하는 거였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준석 최고께서 지난번 이 프로그램에서 이동용 작가와 대담하면서도 태극기 집회라든지 그쪽은 사실 찐 진박이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과 연결 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예전에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합당이 그러면 선은 그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방역의 요소 중에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감염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보는 것이고 사실 감염에 있어가지고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지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과정 같거든요. 저는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신천지 1차 확산 때 보면은 그때 보면 신천지의 모 건물과 미래통합당 로고가 비슷하다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을 엮으려고 했던 시도 같은 것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좀 저열했고 좀 웃기는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화두가 크게 됐었는데 지금도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방역 역량이 열화되지 않도록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시기에 8.15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감염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전국의 해수욕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뭐 실내 수영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했지만은 집합 장소 굉장히 많은데 방역 역량 지금 검사가 전부 다 사랑제일교회와 이쪽으로 집중되는 모양새거든요. 사실 이것도 보면은 제 생각엔 지역감에 만드해 있어가지고 고르게 분포하게 이제 방역 역량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방역당국 이런 거 특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해운대에 몇 십만 명이 있었다. 사실은 그분들도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됐어요. 이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하고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휴가를 가신 거고 보인드 스스로 조심하고 마스크 끄고 당연히 어쨌든 거리 두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나 제1교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휴가철인데 해운대에 다 가지 마십시오. 갔다 온 사람 다 검사하십시오. 그런 건 어느 정도 근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빌미로 지금처럼 물타기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샘플 검사라는 것을 지금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샘플 검사를 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1,000명 중에 샘플 잡아가지고 그중에 몇 명 정도 감염됐냐로 지역사회 감염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우리는 감염원 추적 방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도 보면 정광훈 목사 측이 주도한 이런 집회와 별개로 스타벅스 감염 파주에서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누가 원인입니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데 책임 소재를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과도하게 시선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매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확진자가 왔었다. 발견됐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파티를 하거나 했다. 그러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것과 위험성이 있는 걸 동일상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스타벅스 당연히 추적해야죠. 그런데 사전에 예고되거나 스타벅스의 사전에 저기 감염은 어느 정도 감염이 될 것이다.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수뇌부에서 명확하게 끊지 못한 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아무도 안 갔어요. 끊지 못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요. 현역 의원들도 홍표현도 가고 다른 거였죠. 그분은 실제로 예를 들어 가가지고 의사가 보기에도 이분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보낼 정도로 가벼운 어떤 참여를 했던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책임론을 말하는 양 두 분의 의견. 이동경 작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두 분 사이에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책임론 얘기는 사실 지금 한계도 있고 또 여러 얘기들을 아직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슈가 뜨거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MB 때부터 보수적 색채의 기독교의 세력 혹은 힘을 적당히 지렛대처럼 통합당의 전신인 당들이 이용해온 뭐랄까요 긴 맥락 때문에 사실 이런 공방이 불이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시면 지금의 당은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또 추구하고 있어서 좀 연결 짓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를 봐봐 당신들이 키운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지금 코로나 말고 이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요. 단순히 황교안 대표 때만 일은 안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길게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온 기독교의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가 어찌 보면 지금 보수당의 큰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 부분을 현재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끊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근저에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는 저는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 저는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할 영향력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교회가 과거에 저희 윗세대들 50대 이상에는 주 6일째 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일요일에 가서 그곳이 사회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공간이자 여러 역할을 할 때의 교회와 지금 들어서 주 5일째 되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인워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의 교계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덩어리지 않은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의 이렇게 계속 끝자락에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들이 가졌던 비과학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가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 세대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 종교는 19세기 이후로 과학과의 끝없는 어떤 이런 괴리 있는 지점들을 이제 다듬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 말한 것처럼 자기는 이제 뭐 사실 코로나에서 안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한테 앞으로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이 불러났겠다. 이런 게. 자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명확히 이제 선을 그어서 나눠야 한다. 정리하겠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 5.18 묘지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국보의 참여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면서 사죄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5.18 사과는 어느 정도 예정된 거였어요. 예정된 건데 본인이 예전에 국보의 시절에 활동했다.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한 거고. 재무 위원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독일 총리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5.18 단체에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5.18로 공법이나 시켜달라. 그리고 5.18 특별법 개정. 결국은 뭐 훼손하는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꼭 처리해달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특별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찬성. 그런 당론을 어쨌든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론 오늘 보니까 진정성이 하셨는데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을 공격할 때는 먼저 이제 앞에 물 흐르던 거 회자를 메우고 그다음에 뭐 벽 좀 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 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5.18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라는 것은 뭐 많은 지도자들이 보수 정당에서 시도했었어요. 그때마다 아까 말했던 강경보수층의 반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은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권위가 존재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소간의 성공이나 최근의 지지율 상승 등으로 인해가지고 권위가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지지율 추세라는 것이 탄력이 붙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보수층에서 높아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건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보자 라는 의문이 형성될 때쯤이면은 지금보다 꼭 이 5.18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전격적인 행보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정광훈 목사 집회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표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해자를 메운 과정 중에 있다 정도를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보채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 해자를 메우기 전에 빨리 사다리 깔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선 공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명확해요. 지금 길게는 대선 그리고 가깝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정도의 시간을 맞추고 그때까지 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중간고사격인 아까 말했던 시장 보궐선거 쯤에는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났을 때 호남, 수도권, 청년 세 부분을 딱 얘기했거든요. 수혜 때도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호남 먼저 내려갔죠. 민주당부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당내에도 아차 싶은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게 단순히 호남 인구는 전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수도권 인구의 30%다.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면 호남을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긴장 안 할 수 없죠. 지금 호남에도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있고. 사실 지난 5월부터 통합당 청년들이 5.18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 이물유한 행진곡 부를 때마다 아주 상반되는 풍경이었어요. 가만히 계시는 분들과 열심히 부르는 분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 같이 부르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접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도 봐도 될까요? 이 5.18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하는 부분. 저는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5.18과 예를 들어 호남에 대한 서진 정책 여러 가지 펼친다고 했을 때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동진 정책에 비견되는 것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90년대 후반부터 하셨던 그 시도가 사실 대통령 당신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중간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한 15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늦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향후 15년, 20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고 아마 제가 계속 계승한다면 성과를 볼 수 있지 아마 지금 시점에 너무 성급한 성과를 우리 통합당이 아까 당렬한 선거들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더 진정성 있게 추진하죠. 왜냐하면 당장에 너년 서울시장을 보더라도 사실은 서울 인구 중에 한 30% 정도 돼요. 호남인분들이. 그리고 이분 할아버지는 가인 김병로 선생이죠. 우리 어쨌든 법조계에서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시는데. 그렇죠. 이분도 전복 출신이고 그러시니까 호수력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대권뿐만 아니라 내년 보궐선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게 총선에서 사실은 지역구의 의석은 소선거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당이 돼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는 이런 거는 1, 2% 차이가 중요해요. 거기 소선거구지에 당선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내년, 내후년 선거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 주셨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행보를 한다. 사실 이거는 어떤 당을 끌고 있는 분들의 행보때마다 사실 매번 붙던 말이었어요. 김무성 전 대표 때도 붙었던 말이고. 대권 행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72일 때 같이 비대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정치에 대한 관점만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봤거든요.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이 두 분의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치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에서 누굴 밀고 이런 것이라는 대선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 세력이 제 편이라는 거 아니면 개혁이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권 주자로서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킹메이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또 킹이 되든지 이런 역할보다는 경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최근 행보를 보면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김종인 위원장 당신께서 투자하시는 많은 것들이 본인의 세대에서 또는 몇 년 사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시대를 뿌리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행보들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각이 훨씬 더 길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체질 개선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는 잘하니까 대선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욕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대권보다는 경세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같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의 단독회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고요. 과거까지 회고돼서 녹음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영수회담이라는 게 여당 총재를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야당 총재 1대1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게 사실 맞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당은 전당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공백기인데 원래는 어찌 보면 여야 대표랑 대통령 같이 만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저는 만나는 건 자주 만날수록 좋다고 봐요. 이게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서로 제안을 했냐 말았냐 보다 만나서 저는 주제도 미리 정할 필요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면 꼭 서로 어찌 보면 발표하는 과정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냐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농기 설치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서로 얘기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 발표한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 정도 선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 저는 아마 이런 게 좀 정례화 되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수시로 자주 만나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표할 때는 좀 서로 내용 공유하고 공감되는 부분만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또 뒤에 논란이 되는 게 많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2016년과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밥만 먹으론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 형식을 갖고 약간 이제 긴장관계가 있는 것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나름. 왜냐하면 아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걷어낸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만났을 때 좀 더 허심탄회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과 당대표들 간의 만남에서 황교안 대표가 갔을 때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연출되었던 것이 그 회담 다음에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싸우는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말렸다. 이렇게 기사가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그 국면 자체가 왜 나왔냐면 갔더니만 황교안 대표는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전국 현안을 논의하고 싶었는데 몇 번 얘기하다 갑자기 옆에 손학규 대표가 이제 내가 정치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가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코로나로 이제 의제를 국한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의 방역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추경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제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협치의 틀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다 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검승부였고요. 이동형 작가랑 진검승부 때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